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왔는데요. 여기가 털어떠거든요. 한국은 지금 눈이 안오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눈이 수박하게 쌓여있어요. 우와 눈 소리가 진짜 뽀드득 뽀드득 소리. 근데 이게 눈이 잘 안 뭉쳐져요. 눈이 다 부셔져요. 너무 쌀떡해 이거. 이게 너무 잘 뿌셔져요. 너무 알갱이가 작아서. 얼어붙어. 안 뭉쳐져서 뭐하고 있는지. 딱딱하다. 오 딱딱해. 오 진짜야? 눈이 터져요. 오 진짜는데? 안 뭉쳐져요. 이번엔 좀 쎄 눈으로 보냈거든요. 쎄 눈은 이렇게 뿌셔지네요. 이야! 머리카락이 이쪽에 들어갔어. 빨리 잡나? 이렇게 놀 게 없으면? diagnosis. 여기wie 사진을 거고. 응.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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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기억나? 그럼 나는 퍽이. 확인ㅎ 아기기기기기 Nirvent. 다시 Poli decreases. 아기기기기기이나 노후 Collect에는 철육 시도를 economistsğ 여기 사람 다 무의가 하고 있었으니까. remind slide. negócio. 그러 Yamaki 공격 Scrubs匹 Dedevs Özcy priv Adult 걸음이 우리한테 Wissenschaft. 나무를 살리자 나무를 살리자 나무를 살리자 나무를 살리자 여기야 뭐있다 뭐요 어디다 뭐요 여기 있나 이 정도면 나무를 구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낭팍이 낭팍이 우린 돌아다 어허 오 괜찮아요 눈이다 한 나무를 죽였습니다 살리자 살리자 여기도 있잖아 오 오 한 나무가 부셔졌습니다 어디요? 오 마이 갓아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누가 왔나요? 으악 살리 어? 왔다 어 어 뭐 우리 가요? 우리 가요? 어 가보자 이제 집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인터넷 개설하시는 분이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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